자막은 전공 및 시즌 2단계 자막은 전공 제작진에 따라서 출연한 출연이기 때문에 이 시즌 2단계 김태환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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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! 네, 이제 한 번 더. 오케이, 오케이. 네, 네. 수비 수비! 잠깐만! 상상하면서. 아, 상상. 어? 상상하고. 지금 내가 지금 심한 거 같잖아. 아, 이제 할게! 아, 이제 할게. 아, 이제 할게. 아, 이제 할게. 왜 이렇게 하면 돼? 그래, 그래, 그래! 맞았어? 너무 크고 맞아요 됐어! 아 나이 냐! 나이 냐! 나이 냐! 아! 이기 말해! 형, 오른쪽으로! 손이 나! 손이 줄었어! 아, 둘이 둘! 해, 뭐 해? 아, 진짜 마이! 해! 저거 해보자! 자, 더 가있을 텐데 3. 3. 3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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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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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6. 5. 5. 6. 5. 5. 5. 5. 어패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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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보셨어 이 형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안무으로 진짜 안가 있어 나이스 아주 좋았는데 좋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 잘했어 괜찮아 1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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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플레이브 왜 플레이브 오케이 승리부터 승리부터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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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들어갈게 막힌이 에이 루우 다 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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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! 괜찮아 괜찮아. 아야! 뱅. 괜찮아. 아야! 하아니야. 아! 오! 오오오오